가까운 미래 스칸디나비아 연합 건국 72년 물 전쟁 이후 세상은 종말에 이르렀고 깨끗한 물은 부족해진 상황 그로 인해 물과 관련된 범죄가 끊이질 않게 되자 결국 남은 물은 군부 세력이 장악하게 되었죠 단, 소수의 팀 마스터들은 제한적으로 공급받을 수가 있었는데 물의 기억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한 도시에서 존경받던 티마스터이자 노리아의 아버지 장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평소 약자들의 편에 섰었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노리아 역시 이곳에 남아 약자들을 돕기를 원했죠 반면에 대학에서 물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던 그녀의 어머니 리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노리아는 고집을 꺾지 않았죠 갈증에 허덕이는 빈민층을 외면한 채 차마 이곳을 떠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이곳을 떠날 수 없는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이곳 빈민촌에서 노리아가 유일하게 가깝게 지내는 친구인 병약한 꼬마 미냐와 고철들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냐의 존재 때문이었죠 노리아와 사냐의 공통된 고민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해 날로 쇄약해지고 있던 미냐의 건강 상태였죠 하지만 개인 간의 물 거래를 원천 봉쇄해놓은 현재 정부가 판매 중인 필터를 살 돈조차 없는 취약계층이 깨끗한 물을 마신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곳은 정부에서 위험지역으로 막아놓은 공지의 땅에 물이 있다가 믿고 있었고 그곳에 몰래 들어갔다가 잡혀온기 일 수였죠 내가ßer기에게는 줄 알novust 25년, 30년이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리아는 학교로 돌아가기 전 다시 한번 딸을 설득해보려 하는데 그동안 몰래 감춰두었던 남편의 유품을 딸에게 전해주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 상자 안에 들어 있던 건 다름아닌 아버지가 죽기 전 Noria에게 남긴 편지였죠. 그렇게 아버지가 남겨준 지도를 들고 무작정 표시된 위치로 향하기 시작하는 노래야. 아버지라면 자신에게 허투루 이런 걸 남겨줄리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도착한 곳엔 의문의 지하 땅굴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땅굴 안으로 들어가자 Noria는 그곳에서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과 조우하게 되는데 그건 바로 물이었죠. 지금 빈민과 사람들이 마시고 있는 더러운 물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깨끗한 물 그 자체였습니다. Noria는 일단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기로 하고 병에 물을 담아 한 가지 테스트를 해보기로 합니다. 곧 있을 도시에서 내려온 티마스터들 간의 차 의식에 이 깨끗한 물을 이용해보는 것 그리고 그녀가 내린 차를 마셔본 티마스터들 중 유독 타로라는 자는 물 맛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단박에 눈치채게 됩니다. 어쨌든 의식도 성공적으로 마치고 물의 수질도 검증된 상황. 하지만 샘물의 위치로 오픈하면 군인들 손에 들어갈 것이 뻔했기에 사냐를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샘물을 발견한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죠. 그러던 도중 사냐가 고철들 사이에서 주워온 디스크 플레이어를 보게 된 Noria 그녀는 문득 아버지가 남긴 디스크에 호기심이 생기게 되는데 제발이 우리는 문필let과 레이센의 레이센의 위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목록립이 필요한 것들은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도를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멸에 자아가서 대로리도. 우리 둘이 두개가 흔들어. 정···적인 베이센의 물의 엄청난 값이/. 그건 분명 어딘가 물이 있다는 녹취록이었습니다. 혹시 뭐냐. – Hei. – Nyt takas lepäämään. – Mä tähdän kuulla. – Eikä. – Sänk? – Eikä. – Nyt heti. – On. – Nähö suni retkikunta. – Siis Ukki suojeli niitä. – Tai sen, isä. – Tiedisikö sun isä tästä? – En mä usko. – Me ollaan ehkä ehkat, jotka on kuullut tämän. – Mut en tuosta mut ihan taisin saanu selvää. – Tiedisikö suni. – Me ollaan. – Me ollaan. – Siis. – Me ollaan. – Saniya는 시큰둥한 반응이었지만, Noria는 달랐죠. 숨겨진 샘물을 두 눈으로 목격한 이상, 녹취록에 담긴 메시지가 마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닐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Noria는 물이 있는 곳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아버지가 남긴 일기들을 일곯으로 시작했습니다. – Pieni säänmuutos, mutta ei vieläkään sadetta. – Hyvinäkin aikoina vedestä on välillä pulaa, mutta enimmäkseen ihmiset pärjäävät kuukausittaisilla vesikiintiöillään. – Uudistettu meriveden laatu erittäin huono. – Ei kelpaa teeseremoniaan. – Sinnikäs kärpänen häiriköi nyt seremoniota koko kesän. – Sinnikäs kärpänen häiriköi nyt seremoniota koko kesän. – Vedellä ei ole alkua eikä loppua. – Virtaus ainoistaa kasvaa, vähenee ja muuttuu. – Kuin elämä. – Vuoden keskilämpötila on noussut asteella. – Kyläläisten ahdikko pahenee. – Kyläläisten ahdikko pahenee. – Majailivat muovihaadan hylätyssä vedenpuhdistuslaitoksessa. – Tarjosin teetä, mutta enempäää en pystynyt. – Oleden 정su장. Noriaan은 그곳에 가면 물에 대한 또 다른 단서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 하지만 기대와 달리 그곳에선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 아니, 되려 누군가에게 발견한 쪽이었죠. – Hei. – 그는 바로 – 얼마 전 차의식을 함께했던 Timaster Taro. – 그녀와 Taro는 닮은 구석이 많았습니다. – Kuulen su 이사stä. – Otan osaa. – Kiitos. – 나kin menetti omanek nuorana. – Mihin se kuoli? – Sotilaat. – Siten sellainen olo, että – sen jälkeen mä oon – halunnut saada aikaa jotain – isoa. – Ymmärrän, mitä sä tarkoitat. – Isä aina usko muhun. – Enemmän kuin mä itän. – Mihin se kuoli. – My eyes. – 그는 또한 도시의 비정상적인 물배급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이곳에 찾아온 그야말로 정의감에 불타는 또 한 명의 노래 하나 마찬가지였죠. – 한편 갈증에 허덕이는 국민들의 저항은 난로 거세전망 같고 이를 제압하려는 군인들의 억압 또한 점점 더 강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 게다가 예상치도 못한 소식이 놀이 아래 기다리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야? – 산이아. – 고생이 – 고생가 – 고생이 – 늦어져 – 고생과 결혼을 약속했던 것 – 산이아 – 산이아 상상put에 뭔가가 있는 게 분명했죠. – 산이아 – 그녀의 물음에, 사냐는 힘겹게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전해들은 노리야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는데, 바로 사냐를 그 샘물로 데려가기로. 그녀의 물음에, 사냐는 샘물을 발견했다는 기쁨보다 이곳을 진작 알려주지 않은 노리야에 대한 서운함이 더 컸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없으신 사람을 통해 나가는? 하지만 당신은 가려오는 건가? 그런데 당신은 스킬을 통해서. 그리고 당신은 가려입되어 wollen, 당신은 없으니까 당신을 지켰지 못해. 당신은 자체가. 당신도 마주해서 자기의 흥미를 통해서 당신은 다른 은혁에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 애를 해냈어? 그렇게 신랑인 끝에 우연히 발견하게 된 얀선 탐사대의 흔적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곳에서 노리아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탐사대의 두 번째 단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탐사대의 흔적 그 말은 곧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선 손실된 디스크의 뒷부분을 복원해야 했죠 그리고 이 모든 걸 미쿠아가 어떻게 되었죠 어쩌면 노리아가 매달리고 있는 이 일은 처음부터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일지도 몰랐죠 그녀는 진실과 더 가까워지를 할수록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두려움과 압박감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군대에 저항하는 테러리스트들의 잦은 테러로 행위에 시름하고 있던 도시를 보며 노리아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동력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잡아준 건 다름 아닌 타로였죠 그리고 이어지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타로의 고백 타로는 이미 예전부터 그녀가 물이 있는 곳을 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던 것 그렇게 든든한 지원군이 생김으로써 노리아는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제발 찾아오지 않았으면 했던 비극이 이들에게 닥치고 말았는데 노리아는 이 땅에서 다시는 미냐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길 바랬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디스크의 분석을 의뢰하기 위해 엄마가 있는 연구소로 향하기로 하였죠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그러기 위해선 군인들의 삼엄함 감시방을 뚫고 나의 미냐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알았는지 군인들이 이들을 포위하기 시작했는데 그 밀고자는 바로 얼마 전 노리아와 사냐의 대화를 엿들었던 밀고가 였죠 그렇게 군인들에게 붙잡히게 된 노리아 그런데 생전 그녀의 아빠와 노리아를 지켜주기로 약속했던 볼린 소령이 그녀를 풀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타로의 서슬포란 칼날이 볼린의 옆구리를 관통하였죠 이번에는 내부다 이것은 마리아와 아리아 어이 아리아 노리아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이자의 목적은 처음부터 도시를 돕고자 하는 것이 아닌 노리아를 이용하여 샘을 독차지해 권력을 줄여는 속셈이었던 것 아시아도 인할로는? 세 끈일은 벽이 시로는 바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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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친 대가를 그대로 갚아주는 노리아 그대로 갚아주는 노리아 ileen. 네. 아아arah 네. 네. 장군 정신 flash 이제 노리아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밖에 남지 않게 되었죠. 하지만 사냐는 여전히 미냐의 죽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미코아의 배신이라면 자신 역시 위험해졌다는 뜻. 사냐는 그렇게 노리아와 함께 그녀의 엄마에게 가했기로 하지만 미코아도 할 말이 없던 건 아니었죠. 그건 노리아 때문에 위험에 빠질 사냐를 구하기 위해 했던 행동. 하지만 이내 그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게 됩니다. 미코아의 극적인 변심으로 무사히 이곳을 떠날 수 있었던 둘. 더불어 미코아의 군복 덕에 관문소도 무난히 통과할 수 있었죠. 그런데 노리아는 여전히 이곳에서 물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빈민가 사람들이 눈에 밟혀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엄마에게 갈 수 있는 마지막 길목에서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죠. 바로 금지된 땅으로가 드디어 미코아의 빈민의 길은 흔들러가 그래서 이것이 한 범인의 길을 지켰는지 저번에 본 길목에서 어디가 Yihopah의 길을 지켰는지 이라도 Strongwood에 비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노리아 혼자서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걸 사냐는 잘 알고 있었죠. 더불어 노리아를 돕는 것이 죽은 민야를 위한 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들은 몇 날 며칠을 달리며 금지된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여정 끝에 그 금지된 땅에 도착할 수 있었죠. 그런데 막상 도착한 이곳은 그녀들의 예상과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정부의 말처럼 위험한 지역이긴 커녕 너무나도 푸르고 눈부신 강줄기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노리아는 지체할 것 없이 수질 테스트를 조져보는데 그것은 요 근래 경험해보지 못한 에비앙 싸득이 후려갈길만한 깨끗한 물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들은 깨끗한 물의 시원함을 한껏 느끼며 이곳에 대한 증거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냥 좋은 소식만 있던 건 아니었죠. 타로가 그녀들의 뒤를 밟고 있었던 건 그렇다는 건 둘 다 이곳에서 무사히 빠져나갈 수는 없다는 얘기 그렇다면 노리아가 내릴 수 있는 선택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합니다. 배떨 아이ille. Sano silleen. Sano itse! Mitä ikinä nyt tapahtuukaan, niin pysy piilossa. Nämä tiedot on tärkeämpiä kuin kumpikaan meistä. Mä saatan selvitä tuosta, mut mut sut se tappaisi. Sani usko mua. Tää. Tää muuttaa kaik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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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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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